지난해 10월 목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탈북해 국내에 들어온 20대 여성 강규리 씨는 북한 청년들이 2022년쯤부터 남한식 말투를 거의 쓰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. 강 씨는 어제 통일부가 마련한 청계천에서 통하나 봄 독후 콘서트에서 북한 당국이 한국 등 외부 문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회 통제가 심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또 외부 영상을 보다가 걸리면 총살까지 당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런 경우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. 강 씨는 코로나19로 북한 국경이 봉쇄된 이후 물가가 10배나 뛰어 주민들이 살기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.